수하이시소폰 성당입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신부님, 그렉 신부님께서 담당하는 곳이에요. 수하이시소폰 지역의 떼빔 주교님의 순교 성지 맞습니다. 주교님의 형상이네요. 주교님은 사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는 의아가 찾기 때문입니다. 부대가 제아가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ares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곁이 아직 정보가 많습니다. 이 부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대한 질병에 의해 없습니다. 저에게.. 사무국에 대한 지이기 때문입니다. 그서히 사격이 아니라서 그 물이 안고 사격됩니다. 베네딕틴 but also two journalists from Australia. They were journalist from Australia, the same dates. So, who created some of what I just, I just make a little better for a heart. And they are wafling the land. 문 그릇이라는 국물이네요 조류네요 조류 그죠 아 신기하다 저도 처음 봐요 이게 한국어로 뭐지 영어로는 뭐죠 몰라요 한 마리당 30불이에요 한 마리당 30불 꼭 가져가서 키우는 용이래요 뭘까요 이게 어 딸큰 어 떵봉 잘 못 봤어요 주유소입니다 땅콕 송지로 가고 있어요 씨앤잎에서 떠났습니다 계란을 먹고 우리 계란을 안 먹었잖아 딸기도 팠네 신기하다 와 이거 수입이다 이게 뭐지 이거 망고 신망고에요 그린망고 아 약간 단맛이 있을 것 같아요 드셔보실래요 얘는 뭐예요 사탕무우요 얘는 사탕무우 이거 맛있네요 이거 안주로 이거 오라고 이거 하나하고 네네네 계란을 그린망고도 괜찮아요 계란 어느 거? 요거 밑에 파인애플이네요 네네네 이거는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맛이에요 아 좋아 그럼요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오리알 오리알 네네 오리알 이름땅 하나씩 좋습니다 샘베? 그 소금 사자 아 비싸네요 샘베?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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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가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간식거리를 사려고 합니다 땅콩 아무것도 감이 되지 않은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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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풍경 힘들어하세요 이게 뭐지? 이거 저기 와사비 아 와사비 아 와사비 콩 아 완두콩이다 근데 와사비 맛나요 와사비 맛나요 이거 와사비 네네네 땅콩도 있나요? 이게 땅콩일까요? 아니요 되게 딱딱해요 드시기 힘들 거예요 네네 아니다 캐슈넛 캐슈넛 땅콩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건데 설탕이 많이 묻어갖고 소금 아는 엄벌루거스 어제 수영장에서 맥주 시켰더니 나왔는데 설탕이래요 아 설탕이래요 아 설탕이래요 그래가 막 묻어갖고 이렇게만 하면 매트리 보색 잡라블를 이렇게만 하면 부안 브라블를 한 설탕 하하하 아휴 우리 땅콩의 성지 담당 비나이신 분이 계셨어요 다행히도 말씀 나눠 계십니다 전부 다행히도 이런 공ceu 반전 간식 덕분에 이런 σ경우 파스토럴 센터 안에 있는 성당입니다. 파스토럴 센터 내에 있는 한인 성당입니다. 문 잠겨있죠? 아 안타깝네. 신학교입니다. 지금 윤대호 신부님께서 부재님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계세요. 그 중에서의 실습을 이용한 업체들이 많아진 수업을 하셨어요. 한국의 현장은 공간에 대한 종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한국의 현장은 공간에 대해 주문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부활 전례에 해주고 부활 전례에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엑스떼에 사용하는 것이고 엑스떼에 구입하고 신학교네 경당 이제 살레쇼의 수녀님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한국 수녀님들 두 분 오셨어요 한국 수녀님들 두 분 오셨어요 한국 수녀님들 두 분 오셨어요